지난 12일 제26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이번 회의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6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며 이번 임시회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의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기타 안건들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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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